롱킥자 CSK 롱킥은요 그 엄청난 연습이 필요한데 최소한 사타구니 근육이 몇 번 터지셔야 되고 일반 아마추어 시라 그러면 그 다음에 종아리 전족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심각한 근육통을 걷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퇴부 앞쪽 이쪽에 근육도 한두 번 파열될 정도로 연습량을 가져가야 돼요 그 많은 유튜버들이 롱킥 잘 차는 법을 이렇게 그 많이 올리죠 그래서 되게 쉬워 보이죠 쉬워보이도 안됩니다 그게 연습을 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거리 늘리는 거예요 골프랑 똑같죠 골프 치지는 않지만